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피해 업종에 대해서 맞춤형 위기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복지와 문화, 일자리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만 3천여 명이 위기극복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7월. 울산시는 정부의 획일적 지원보다는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용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춤형 지원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핀셋 선별하여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복지핀세 지원과 문화플러스 지원, 더 촘촘한 일자리 지원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핀세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적 지원과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1인당 10만 원 지급,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등 5개 사업에 45억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플러스 지원은 지역 예술인을 위해 문화예술 온라인 활동과 생활안정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관광업계 경영회복을 위해 업체당 200만 원 지원 등 4개 분야 17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위한 더 촘촘한 일자리 지원은 소상공인 일자리 지킴 희망사업과 대리운전기사 800여 명에게 고용안정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 지원 등 4개 분야에 41억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시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2차 추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만 3천여 명과 12,600여 개의 업체나 단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울산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지원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김재현 진보당 당대표는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울산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 없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이라며 노동중심국가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자를 도입하고 고용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구교화 실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울산시 초대민선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어제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석기 씨가 울산시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시체육회 측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시체육회 선거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진용 시체육회 회장의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당분간 박소흠 울산시 체육회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시체육회는 두 달 이내에 울산시 선관위의 관리를 위탁해 재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울산의 다양한 의제들을 협치로 해결하기 위한 울산 민관협치회의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았고 당현직 위원 3명과 청년, 여성위원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까지 2년입니다. 울산 민관협치회의는 연 두 차례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며 시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2.2%로 10%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된 버스입니다. 박 의원은 울산이 도시철도 이용률이 높은 타시도에 비해서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가 저상버스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에 울주군 온산공단에서 고개 운전을 벌인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온산공단에서는 올해만 5명이 고개 운전을 벌이다 검거됐는데요. 경찰의 노력에도 난폭운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온산 국가산단의 한 도로. 한적한 도로에 차량 한 대가 갱음을 내며 나타나더니 하체를 이리저리 흔들며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이어 나타난 다른 차량도 교차로를 빙글빙글 돌며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추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차량을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이른바 드리프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밤중 드리프트 무대로 변질됐던 교차로는 결국 난장판이 됐습니다. 광란의 질주가 벌어졌던 도로에는 수많은 타이어 자국이 생기면서 횡단보도와 중앙선이 이처럼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일반 도로에서 고개 운전을 펼친 운전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고개 운전을 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이곳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산국가산단은 고개 운전 관련 신고가 중건한 곳입니다. 공장이 멈춘 새벽 시간대 차량 통행이 없고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이미 난폭 운전자들 사이에선 놀이터로 입소문이 나 있는 탓입니다. 경찰도 잠복근무까지 나서고 있지만 때마다 장소를 옮겨 난폭 운전을 펼치는 이들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올해만 이 지역에서 5명이 고개 운전을 펼치다 검거된 만큼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김국민입니다. 울산시가 기업의 탈울산 방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전 기업의 지원 범위를 관외에서 관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 및 투자 요치 등에 관한 조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내에서 확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신규 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2주 정착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민선책이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중구 지역의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호근실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의료원 예정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중국 문화의 전당 일원이 선정되지 않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산재전문공공병원, 공공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중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아파트 값이 폭등한 남구를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중구까지 성급하게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중구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울산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혁신도시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는 어제 신세계 개발 계획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화점을 오피스텔로 슬쩍 바꿔 기업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신세계의 장사꾼 근성을 비판했습니다. 혁노협은 신세계가 울산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당초 부지를 매입가로 즉시 반납하고 반납하지 않을 시에 울산시와 중구청은 모든 행정적 제재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110만 울산시민과 연대해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년 만에 재개한 기술연수생 모집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120명 정원 기술연수생 모집에 230여 명이 지원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현대미포조선과 공동으로 기술연수생 11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회동을 주선했던 정가빈 전 국회 부의장이 이슈이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을 놓고 줄다리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지난 17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점심 식사 자리를 주선한 정가빈 전 국회 부의장과 오늘 얽힌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평생 놀지 않은 분이라서 노는데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지난해 2월 17일 날 전개 은퇴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일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울산 광역시가 매우 광역시 존립 자체가 위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바쁘게 사신다는 얘기. 제가 제일 궁금한 얘기 할게요. 지난 1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점심 식사 자리 주선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윤석열 후보를 걱정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국민의힘이 입당을 한 10월 말이나 그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조언을 했군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입당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때 조언한 게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중에 우리야 뭐 또 이해하지만 김종인 박사의 경우에 선배로서 상당히 섭섭하죠. 속된 말로 쪽팔리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우리 평소에 김종인 박사하고 식사를 하는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 한 3, 3, 4년인데 그리고 같이 식사 자리를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그래 내가 식사를 약속해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도 윤 후보께서 미리 김종인 박사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 그거 더 좋지. 가서 여러 사람 있는 앞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도 얼마나 좋은 모습이냐. 갔다가 오라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날 우리 점심 약속 시간 전에 사무실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라고요. 오고간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얘기 화기의 얘기가 잘 됐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날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망이 정권교체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 후보에고 저하고도 악연입니다. 만남이. 충성 얘기. 국정원 댓글 사건. 악연이지만 지금은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연으로 시작돼서 지금 이제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친분을 갖고 있는데 또 울산에 오기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기는 오는가요? 원래는 또 제가 지난 5월 13일 계획됐던 출판기념회가 그때 당시로서는 좀 있으면 휴가철도 끝나고 더위도 좀 한불 끄고 코로나도 대충 전쟁이 안 되겠나고 8월 25일 잡았는데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게 말이죠. 불가피해 또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8월 25일 오겠다고 저한테 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8월 25일 울산 출판기념회 간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도저히 출방인님이 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 후보들은 여러 사람 다녀갔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 사람밖에 안 다녀갔다는 보도가 났기에 내가 하루빨리 좀 다녀가라고 그래가 시민들에게 호소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조만간에 일정 잡아가 지고는 있지만 요요하다. 그럼요. 중요한 질문 정 전 부의장은 내년 울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임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말을 좀 빙빙 돌려서 하시지 말고 나오시는 거죠. 화끈하게. 제가 1994년 울산광역시 선거격을 위한 정부의 항의하러 여의도 문재당 당사를 갔어요. 그때 제가 우리 일행들하고 일주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광역시 선격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반세기도 안 돼 울산광역시 졸림 자체가 위태롭게 돼 있거든요.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경상남도 울산시 일대하고 울산광역시 일대하고 얼핏 보면 모르지만 실제로 받는 혜택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울산의 내일에 보탬이 된다면 제가 나설 계획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실 얘기는 대충 했는데 오래 못 뵌 울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제가 30초 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 오선하면서 국회 부의장 예결위원장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재료비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가 늙어서 추울 때까지라도 이 은혜를 갚도록 노력합니다. 하고 요즘 울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이 어려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우선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 울산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1일 날 우리 울산광역시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과 말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전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인사조치는 사건 발생 13개월 만으로 사실상의 직무배제조치에 해당되며 후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는 정영학 수원고검의 인권보호관이 이동합니다. 제18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늘 소등행사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소등행사는 저녁 9시부터 5분간 건물 전체를 소등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간 냉방기 끄기 건물 내 냉방기 설정 온도를 27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 본청과 시의회 구군이 소등행사에 나서고 울산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연구원 등 산하기관도 동참합니다. 울산시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동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동구청이 지역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구청은 오늘부터 도서관과 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관광시설 등 204곳의 운영을 오는 26일까지 일주일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일산해수욕장도 오늘자로 조기 폐장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지방세 처분 불복 업무를 대행해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울주군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망설였던 납세자들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이 불복 청구 지방세가 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동강병원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 대리구와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추천기관이 의료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외국인을 발굴해 추천하면 선정기관이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치료한 뒤 의료비를 울산시에 청구하게 됩니다. 1인당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 진료비의 90%는 울산시와 의료기관이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울산 대학교 병원과 프라우메리 병원이 지난 10월 의료기관으로 참여했고 동강병원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adi,